여섯 번째 스테이지 가자 으아 뭐야 이건 또 개무서워 으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 아우 야 로드 가나와 아 보유하핳하핳하하 정 x2 정말 정말 바보같이 죽었다 자 녀석이 들고 있는 저 피는 뭘까 삼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? 아 저 녀석이랑 보조를 맞춰봐야 돼 보조를 이런 젠장을 조조로야 왜 이딴 거 갑자기 틀어 조조는 혼란스럽다 해 안 돼 내가 이걸 밟고 있으면 이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쩔 수 있어요 안 돼요! 안 돼요! 와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대포 밟아서 올라갈 순 없을까요? 대포가 이게 동시다발로 나와가지고 밟을래야 밟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밟을 할 순 있을 거 같은데 대포가 따블로 나와서 내가 밟을래 시도하다가 죽을 거 같아 두고랏 와 이걸 점프로 피할 줄 했다 에헤헤헤헤헤헤헤 말도 안 돼 지금 몸풀기로 익스하고 있는데 아주 미친 맵을 만났습니다 아주 미쳤어요 이건 미쳤네 방법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보조 맞춰서 가는 거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음 저기 오다 마셨나요? 화면에 어느정도는 잘려도 되는데 너무 꽉 잘리면 안돼 오호 오 나 지금 깨달음을 얻어부렸는데 오 쟤네 갑자기 살짝 분리됐다? 깨달음 얻었어 오호 에이 맨 이리와봐 야 그러니까 버섯돌이를 밟고 캔군바를 밟고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갓군바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 젓냐 위로 올라가서 저 피를 잡아서 그 이후로는 알아서 살아남기 근데 올라가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예스 아우 오오오 백혈구같은 존재가 있었구만 아 난 한마리의 세균이었고 저녀석은 백혈구같은 놈 갑자기 왜 백혈구같은 얍 얍 아 오오오오 안된다구 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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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위에서 밟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위에서 밟지 마시고 오 오오 오 오오 오오오오 이자식 이중 날 깨물라고 깡아악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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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 미친거 아니냐 버섯돌이 대포 대포 버섯돌이 대포 대포 꽃 피 피 피 잡아야 돼 피 피 피 피 바로 지금이야 완벽한 타이밍 아 아니 뭐냐 아니 얘는 왜 갑자기 분리를 했지 어이가 없네 진짜 갑자기 분리해가지고 제인장아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거 나 억울해요 너무나도 억울해 너무나도 억울해요 야옹 야옹 아하하하하 뛰어 점프로 피하고 뭐야 뭐야 열쇠는 어딨어요 열쇠는 안 돼 역주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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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하아아 나 진짜 열쇠 뭐야 아 이 자식을 바닥으로 떨어트려야지 열쇠가 나온다던가 그런건감 그냥 멍멍이 두마리중에 한마리가 가지고있는거같습니다 그치 와아 그렇다면 이건 진짜 어려워지는데 얍 와아 모가지 꺾는거 봤음 이ٌ 이억 허허 허허 허허허허허허 어어ہ 아 건강 що 아아아 어어하핳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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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허허허허허허허허ole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Idee허허허허허 Immediately 어윽 억울해 억울해 진짜 진짜 개 억울해 진짜 나 나 진짜 억울해 그냥 데리고 가면 확인 안 돼? 그냥 데리고 갈라 그러는데 파이프에서 뭐가 자꾸 데리고 나온다? 내가 버티질 못해요 이 자식을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나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얍! 아 뭐야 야!!! 우와!! 진짜 어이없어 어! 멍멍이가 돌아오면서 내 내 대굴바굴 뒤통수를 쳐버린 거야? 우와.. 별의별 변수가 다 존재한다 정말 아름다운데? 아름다운 놈비다 아름답다 살고 싶다 진장할 놈 음.. 젠장알로.. 아우! 이야우! 아우! 아우 하지마! 역주행? 역주행? 좋아 좋아 좋다 이거야 죽어라! 없어.. 아니.. 열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열쇠!!! 열쇠 두 개 필요한데? 보니까? 이걸 일단 한번 냅다 대쉬하면서 파이프 중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가 있는지 한번 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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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파이프는 들어갈 장소가 하나도 없네 파이프 하나도 못 들어가 지금 이동하면서 다 봤어 안들어가자 x10 뭐냐 어어어어어역 ...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누굿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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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 이렇게 얍! 악! 우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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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혀라 없어져라 압서졌. 좋아. 앗에요 에이 얍. 다 동전인데, 이런 젠장할 뭔데에에에인이 없다 아 어디 안 온 거야 야 어디 안 온 거냐고 뭐라고 아니 아까 땅으로 떨어냈을 때는 없었잖아 떨어지면 안주는 거네 쿠파눈 주던데 개떡같은 시스템 가자 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저 왼쪽 신발은 어떻게 제거하냐고 미쳐버려 왼쪽 아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잡으면 절대로 왼쪽을 잡을 방법이 없어진다 고로 이 녀석을 오른쪽 끝까지 유도를 시켜서 등껍질 오른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등껍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서 왼쪽에 있는 양말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하!! 젠장아 진짜 와아 신발 저 두 짝을 다 없애야 돼 열쇠 두 개를 얻을 수 있거든 열쇠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 이 젠장할 아유 개떡같은 놈 아이씨 아우 아유 대포 아유 젠장 젠장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왔다 왔다 ours 뭐 그냥 끝까지 가면 신발만 따로 올라온다구 끝까지 끝까지 틀어먹고 있다가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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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포 데 포 데포 데 포 데 포 데 포 데 포 데 포 데 포 어? 뭐... 뭐야 됐다 안 돼 앜 rhythm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이씨! 안돼!!! 제발 여기까진 와줘! 따라와 오케이 아 한 장만 따라왔어 너 왜 한장 어디 갔냐고 öğren 뭐냐? 아까 어떻게 잡힌거야? 어? 아까 어떻게 잡힌건데 뭐야 두 짝이 있어야 잡혀?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보자 빰빠밤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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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빠밤 다왔어 다왔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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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보조로 맞춰서 천천히 천천히 자 다왔어요 그르네 좋아 대포 날라오는거 보고 우와 얍 왼쪽으로 확 하고 뛰어내려서 어 왼쪽으로 확 하고 뛰어내려서 어 올라가면서 피를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되도 않는 피점프 하지마시고 어 난 그게 더 안전한줄 아는데 전혀 아니옵시다 깐트롤이 안되면 어 이 개저럴 응응응응 제발 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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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떄따 떳돼 떼따떳 되 étaged보다 멍멍이들을 다 보내고 요호! 조심햐! 얏! 치즈 고깨아니라 치즈 치즈 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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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.. 무서워! 꿈에 나올 것 같애 어떡하지? 으헤헤헤헤